자, 같이 해 한번 가보도록 할게. 같이 해. 1번부터 보자. 여기 있는 해는 풀해야 풀해. 같이 풀자. 같이 풀자. 문제를 푸는 거를 보는 건 되게 중요해. 뉴턴역학은 특히 너희들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풀어서 어떻게 어떻게 맞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5개념을 갖는다고 하잖아. 그런 5개념들이 되게 위험하거든. 그래서 가치해. 일부러 내가 가치해는 문제를 좀 적게 해서 인강을 막 다 보는 거 진짜 힘들잖아. 지금 힘들지? 자지마! 이쯤 되면 졸때가 됐지. 이쯤 되면 좀 졸릴 때가 됐지. 자, 일어나고. 너희들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하루하루의 성공이 모여서 1년의 성공이 되는 거야. 명심해. 알겠지? 졸린 사람 가서 물 먹고 와. 물 먹고 와. 물 마시고 와.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임. 웨스트 그래프인데. 그림은 동일 직선. 밑줄 그어봐. 직선상. 직선상이라고 써 있잖아. 직선상. 동일한 직선상에서.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 B의 위치 시간이야. 위치를 나타내는 거지. 이동거리 나타내는 게 안심해. 여기 봐봐. 처음 위치가 플러스 1m잖아. 플러스 1m 위치에서 A가 위치값이 점점 커져서 플러스 3m 위치에 가 있는 거야. 3초까지 A의 이동거리는 산이다라고 하면 망하는 거고. 1m 위치에서 3m 위치까지 갔으니까 2m 이동한 거야. A의 이동거리는 2m야. 알겠지? 자, 그리고 위치 시간 그래프인데 여기 1초일 때 방향이 전환됐지? 아니야. VT 그래프에선 X절편이 방향이 전환되는 거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원점을 통과하는 거야. 원점을 통과한다고. 방향 전환 아니야. 무지성으로 듣고 있지 말라고. 멍때리면서. 그러면 안 돼.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였어? 속도야 속도. 알겠지? 가속도 아니야. 알겠지? 기울기는 속도다. 기울기 일정하네? 얘도 기울기 일정해. 각각 일정해. 다르긴 하지만. 얘는 플러스 위치에서 플러스 3m, 플러스 1에서 플러스 3m. 얘는 플러스 1에서 0을 통과해서 마이너스 2까지 가기 때문에 방향이 정반대인 것 같아. 알겠지? 방향이 정반대라고. 처음에는 얘가 0m 위치도 있었지만 플러스 1m 위치가 있고 마이너스 1m 위치가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2m 위치도 있는 거야. 그래서 A는 A는 플러스 1m 위치에서 플러스 3까지 오른쪽까지 펼쳐야겠네. 플러스 2, 플러스 3. A는 플러스 1m 위치에서 플러스 3m까지 간 거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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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는 플러스 1m 위치에서 원점을 통과해서 마이너스 2까지 이만큼 간 거야. 방향이 정반대지? A랑 B는. 기울기 크기 구하면 가속도, 속도를 구할 수 있어. 이한, 가속도 아니고 속도.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정성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물리에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 정성적 물음과 정량적 물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성적인 거는 이거야. A의 속도 크기랑 B의 속도 크기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걸 정성적. 쉽게 말하면 수치를 물어보질 않는 거야. 비교를 하는 거지. 누가 더 크냐 작냐. 비교를 하는 거. 크다,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 이런 것들을 정성적 물음이라고 그래. 성격을 물어보는 거지. 정량적이라는 건 수치를 물어보는 거야. 수치. A의 속도는, 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기울기의 크기를 구해야 돼. 기울기 구할 수 있지.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네. A의 속도의 크기는 3분의 2m per sec.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방향까지 표현한다면 플러스 3분의 2m per sec.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대부분 크기를 물어봐. 얘는 마이너스 1m per sec가 되겠지. 기울기 구하게 되면. 그러면 그 크기는 얘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가파르잖아. 속도 크기는 A랑 B를 보면 B가 더 크다. 이런 식인 거지. 알겠지? 좋아. 자, 기억부터 한번 볼까? 기억 1초 올 때 B의 운동반이 바뀌냐? 아니라니까? 방향 안 바뀌고. 그냥 원점을 통과하는 거야.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X절편은 원점 통과지 방향 전환이 아니야. 다만 VT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X절편은 이게 끊고 지나가잖아. 그럼 방향이 전환되는 거야. 플러스 속도에서 마이너스 속도로. 그 두 개 구분할 수는 있겠지. 할 수 있겠지. 꼭 해야 돼. 기억 틀렸고 2초일 때 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2초일 때 그 순간에 기울기 물어보는 거야. A가 더 작지. 완만하지. 크기, 크기. 속도의 크기는 기울기의 크기니까 얘가 더 완만하고 얘가 가파르지? 얘가 더 큰 거야. B가 더 빠르다. B가 더 크다. A가 작다. 맞네. 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맞는 말이고요. 다음 0에서 3초까지 이동한 거리. 0에서 3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A는 이만큼이야. 2m고 B는 3m니까 B가 더 크다라고 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맞는 표현이 되는 거야. 디귿은 맞았어. 이렇게 접근하는 거다. 이게 위치 시간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이야. 잘 봐라. 잘 봐라.